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집 우물 마시지 않겠다고 침뱉는 게 아니다 돌고 도는 게 인생살이라고 그 집하고 여러분들 각을 세웠지만 또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름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죠 어떤 사람하고 분쟁이나 이런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 마지막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들도 젊은 날 시행착오 같은 걸 겪고 세월이 가면서 갖게 되는 지혜가 마지막 말은 절대 해서 안 된다 그게 이제 뭘 뜻하는 겁니까 돌고 돌아서 또 서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씨가 37살인가 이럴 건데 꼭 나이를 우리가 따지지 않더라도 좀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자신의 처신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 이 양반이 세상을 참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돌려버렸을까 결국은 본인도 이렇게 강공책이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지만 당원권 정지 1년이 추가되어 버리고 말았죠 오늘 중앙일보 지금 일면은 이 중앙일보 제목 뽑은 것이기 바랍니다 이준석 공천 겨냥 발묻기 전략 징계 풀리는 시점이 묘하다는 말도 참 젊은 기자가 글을 썼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뭡니까 이준석을 옹호하는 그런 글을 썼는지 제목을 달았는지 이항희 국힘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징계의 핵심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그러니까 6개월은 뭐가 여름 핵심이었습니까 정거인멸 교사 의혹 김철근 씨를 야밤중에 대전에 내려보낸 것이 가장 징계 사유였고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을 거듭해 가지고 당을 공경에 빠뜨렸다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윤리위원회 결정권안입니다 여기 또 철이 좀 나지 않은 허나 씨가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다 이 양반은 보수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1년이 추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당을 지속적으로 모욕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이제 여당 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올라온 사안인 권성동 씨에 대해서는 연차 내 술자리에 엄중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나이가 젊고 가야 될 세월도 많이 남아 있고 살 세월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준석 씨가 6개월 정지가 내려서 조금 자중자해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너무나 나댄 거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이 부분은 아마 이준석 씨가 예상을 거의 못했을 거다 봅니다 너희들이 나를 추가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다고 할 정도로 나댄 거죠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5시간 넘게 진행된 국힘당의 윤리위원회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뭐 이렇게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걸로 뭐 공식화된 거 아닙니까 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그런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국힘당의 윤리위원회는 또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 힘을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언급하면서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을 배격한 것이고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의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씨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뭐 이항희 윤리위원장의 결정이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저는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아주 뭐 기계적으로 뭡니까 모든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당의 이미지를 실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뭐 사안이 워낙 뜨거운 주제니까 맹악하게 이야기 안 해요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반복적으로 내가지고 당 자체를 모욕한 것 자체가 1년 추가적으로 당원권 정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시민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봄바람입니다 종범에 해당하는 이철근 씨가 아니고 김철근일 겁니다 당 정무실장 당원권 정지 2년인데 주범에 해당하는 이준석 씨가 달량 1년을 추가라니 공평하지 못하고 징계가 너무 가볍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스텔라 님은 그동안 당에 이준석이 한 핵고지보다 얼마나 더해야 영구 제명이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은 당에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본 거 아닙니까 제 판단으로는 영구 제명이 제격입니다 168명이 찬성하고 단 9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두라이 님은 당원권 1년 정지로 연장함에 거친 것은 약합니다 탈당 권고를 해야 됐습니다 152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한 겁니다 조은열차 님은 제명이 아니고 겨우 당원권 정지 2년이라 1년이라고요 지금 애들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번 참에 그냥 내보내야 됩니다 140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동하나 조선이나 중앙을 방문해 보면 압도적인 다수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압도적인 다수가 영구 제명이 제격인데 왜 1년을 그냥 당원권 정지를 시키냐 아직도 국힘당이 정신을 못 차렸다 하는 부분이 조중동의 거의 다수의 의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정진석 씨나 김기현 씨나 권성동 씨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씨 함께 아버지 뻘 되지 않습니까 나이로 그분들이 한 1년 2년 정도 좀 일찍 장가들 갔으면 거의 그런 아들이 있을 정도의 연배거든요 아마 이준석 씨 아버지가 한 권성동 씨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한 두세 살 정도 많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려버려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준석 씨가 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돌려버리니까 그렇게 매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고 땅을 그렇게 밀어넣고 그 밖에 뭐죠 무슨 윤회관이라 불리는 인물들을 그렇게 밀어넣고 자기 자신도 뭡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고 오로지 하태경이나 유성민이나 아니면 허나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적을 돌려버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는 방식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군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좀 언급축축 우급 역할을 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정도 강공책이 계속되니까 그냥 다 돌아서 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준석 씨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겠지만 그건 사는 방식이 아닌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가 건널 수 있는 다리까지 다 태워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엄청난 침을 뱉어놓고 이제 이준석 씨가 국힘당에 자리를 터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 사례를 어떻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저도 참 이런 사람이 앞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문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원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준석의 시각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산전수전을 겪고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을 어렵게 보죠 그래 조신합니다 저는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결국 문제였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아버지 뻘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대가가 앞으로 자기 남은 인생에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이제 국힘당에서 무슨 공천을 얻거나 그런 자리를 잡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제 국힘당에서 무슨 공천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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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불가